네 오늘은 어천으로 귀여하시려고 하는 예비어업인들을 위해서 유익한 금융정부를 하나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귀여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귀여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대출의 융자금리는 연 2%입니다. 만약 3억원 기준으로 볼 때 연 6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이자는 1년에 한번 내시면 되며 이자 방법은 또 어업인께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5년입니다. 대출일로부터 5년 동안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납입하시고 6년차부터 만기까지 10년간은 매년 대출금의 10분의 1씩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 용도로 최대 3억원까지, 주택구입용도로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두 자금은 해를 달리해서 별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수협자금을 활용하여 귀여업인에게 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기업대출금리와 정책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2차 보전사업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수협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신청 전에 수협에서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 담보능력, 상환능력에 따라 수협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시군에서 배정받은 금액보다 작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여업인들께서는 수협에 미리 내방하셔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대출은 어선건조, 매매, 양식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업허가치득비용, 치어치폐입식자금 등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그럼 2020년도 사업지침 주요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지침에는 없어서나 새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이 제한이 생겼습니다. 만 65세 이하인 기여업인만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가 각자 어업인이라 할지라도 부부 중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 대출을 사용하시는 분은 어업 이외에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면 안됩니다. 넷째, 어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종사하시는 분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0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내년 2021년 8월까지는 꼭 대출을 실행하셔야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럼 지원 대상과 사용 용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업자금 분야와 주택마련 지원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창업자금 분야에서는 사용 용도로 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수산분야 중 양식업의 경우 양식장 구입과 종묘 입식비는 총 대출금의 50% 이내에서만 지원되고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어업과 병행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주택마련 지원에 있어서는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하에 한해서만 지원된다는 사실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본 사업지침에서 지원 제외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업위에 의해 겸업을 하면 안되며 이 대출은 어업인에게 지원되고 영어조합법인 같은 어업법인에게는 제한됩니다. 낚시샵, 펜션, 민박, 횟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가족 소유의 어장이나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업 경영을 하는 형제자매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인 소유의 어선을 매매할 때 그 이전의 소유자가 가족 소유였다면 타인 명의 기간이 2년 이상 지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구입 시에 주택구입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대출을 활용해서 대출을 나갈 때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나가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선업입니다. 어선업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만 어선의 감정평가액의 담보 비율을 곱하여 대출이 실행되므로 대출 금액은 조선소에 지불할 건조계약 금액에 못 미칠 수가 있으니 기회업인께서는 자금계획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어선업에 있어서 유념하실 부분은 바로 낚시 전용 어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박구조가 낚시 어선 형태를 띈 경우에 대출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농심부 보증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낚시 어선을 판단하는 기준은 선박금형 그리고 낚시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조타실 뒤에 휴게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물칸이 보통 4칸인데 2칸으로 축소되었는지 여부 이런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업에 있어서 대출 상담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업의 경우 귀해업인이 제3자 소유의 양식장을 임차하여 양식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 일부 양식시설물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이 불가능한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대출 취급기관 입장에서는 채권 보존에 취약한 업종으로 판단하여 대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의 보증석 발급 여부가 대출 실행 여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인께서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을 통해서 농신보호 보증한도 조회 및 발급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식업에 있어서 양식장 부지 구입 시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례 4번처럼 양식장 부지만 구입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례 3번처럼 양식장 부지 구입 대금이 총 대출 금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감액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업에 종사하시고자 하는 분께는 두 가지 자금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 이외에 사료구매 자금과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이 있는데 나중에 자금이 필요시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료구매 자금은 연 1% 금리에 대출기간은 업종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며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은 연 1% 금리에 대출기간이 10년입니다.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의 경우에는 융자가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80%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의 자기 부담을 하셔야 된다는 사항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기관의 보증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기관에서는 귀어업인의 신용상태와 담보 능력에 따라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여러 면에서 신용과 담보력이 여리하기 때문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하여 개인은 최대 15억, 법인은 20억까지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과 관련된 보증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청장년 귀어창업 신용보증상품인데요. 유의하실 점은 이 보증상품은 보증수수료나 보증심사가 완화된 우대보증상품으로 만 55세 이하인분에 한해서만 보증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에 걸리시는 분은 일반 보증상품으로 보증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이 보증상품은 최고 3억원까지 보증지원이 되고 2억원 이내에는 보증기관에서 간의로 신용조사하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이 좀 용이하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농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귀어창음이 주택구입지원자금은 농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귀어업이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공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사업실적을 증빙하시고 또 대출기관과 보증기관에 증빙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귀어창음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이외에 여러가지 수산정책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경영자금이 있습니다. 이 업경영자금은 과거에 영어자금이라고 불렸는데요. 개인당 최고 10억원, 법인은 15억까지 한도이고 대출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2회까지 만기가 연장할 수 있으십니다. 대출금리는 업종에 따라 고정금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1.5%에서 2.5% 사이며 변동금리를 선택하셨을 때 8월 현재 1.01%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피해복구자금, 수산발전기금, 그리고 여러가지 또 다른 수산정책자금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은 중요한 자금들만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어창음 및 주택구입지원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어업위에 다른 업종에 겸업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산정책자금을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그리고 만기를 연장할 때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의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거 어업인의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여야 하거나 또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라는 걸 정병하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산정책자금은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과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 지도 감사 권한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기관에서 위규사항이 적발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되고 일부에 한해서는 정책자금 신규대출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여창업자금 이외에 수산정책자금을 쓰시는 어업인들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정한 어떤 조업구역 그리고 여러가지 어업업법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 이런 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60일 이상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시면 지금 받고 계신 정책자금을 회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아주 엄격하게 융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규여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과 여러가지 수산정책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규여창업 및 주택구입자금으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